자 우석씨 뽑아주시죠 이한결 나와 아! 이한결! 이한결 나와 아! 이한결! 나와! 화이팅 아니 우석씨가 지금 강력한 우승후보고요 강력한 우승후보죠 한결씨 긴장했는지 생수를 발로 차고 나왔어요 우석아 혀갔다 우석아 혀갔다 너 원래 평소에도 반만하잖아 편하게 해 자! 우석씨 성공 너부터 해 어... 한결이 형 아 형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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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 심리전 어! 바로 괜찮아 했어요 심리전 한결아 형이 24살인데 그래 그래 네가 나보다 네가 나보다 네가 나보다 한 3살 많아 보이는 거 알지? 한 3살 많아 보이는 거 알지? 다섯살 아니었나?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박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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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Jacobs 세게 한결 갑니다 웃어 어 다리를 진짜 부러질 거 같다 야 어... 정도 돼야지 어? 이 정도 돼야지 어 공격 워쌤이다 난 괜찮아 오 괜찮아? 한결아 너도 태권도 오래했잖아 그렇지 너도 태권도 오래 했잖아 그렇지 너도 안 되는 거 알지? 하하하 speaking 하하하 너도 안 되는 거 알지? 너도 안 되는 거 알지? 탈락! 탈락! 잘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쉽네! 자 우리 우석 씨! 정해주시죠!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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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찬! 주노는 이게 진짜... 주노 못 이길 거 같으니까! 아 주노 못 이길 거 같다! 형진이 있고요! 동동표 있고요! 은상희 있고 미리미리 있어요! 둘 중 하나 할게요! 은상희 아니면 동표할 건데! 은상희! 은상희! 아... 은상희 나와! 아 그렇죠! 은상 씨! 근데 생각보다 쎌 수도 있어요! 은상희가 조용하면 할 말을 다 해요! 할 말을 조용하면서 다 한다고! 손깍지 끼시고요! 손깍지 끼시고요! 자! 먼저 해? 그래! 보속아! 웃어가! 우석아! 어어...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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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괜찮아. 받았어. 이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손깍 찍히세요. 오케이 할게요. 민상아. 잠시 한 번. 잠시 한 번. 잠시 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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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은상아.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어. 은상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빨리 안아줘 안아줘. 귀여워 귀여워.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형도가 키가 훨씬 커서 그래. 게임이니까요 게임이니까. 셌어요 근데. 예차. 붉은 붉은 멋진 몸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배콤 향의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배고파. 끝. 아.